반갑습니다. 손승도 힐링TV입니다. 오늘은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힐링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을 다시 데워 먹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음식 찌꺼기가 생기는 것도 줄일 수 있지만 다시 데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먹기 위해서 음식을 다시 데워서 먹는 일은 흔합니다. 유럽 식품정보위원의 EFIC는 제대로 요리하지 않은 음식을 다시 데워서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원인은 화씨 40도에서 150도의 온도에 노출되면 특정한 박테리아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중독, 가스가 차거나 복부가 팽창되거나 배아리 등의 소화 관련 문제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고온에서 독소가 배출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데워 먹을 때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데워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절대 다시 데워서 먹으면 안 되는 식품 10가지를 숙지하셔서 건강한 식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밥입니다. 다시 데워 먹는 음식 중 제일 일반적인 것이 밥입니다. 실온에 보관해두면 질감이나 맛이 보존되지만 쌀은 조리된 이후에도 세균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실온에서 번식하는 경향이 있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밥을 다시 데워 먹으면 구토와 설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밥이 끓 털어도 끓는 물로 박테리아는 죽진 않습니다. 밥을 상온에서 식히면 박테리아 포자는 증식할 수 있고 그 밥을 다시 데우는 것은 박테리아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실온에 오래 있던 밥일수록 해로운 박테리아를 많이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리한 후 밥을 고온에 두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요리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밥을 한 후 적어도 24시간 내에 먹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쉽게 요리할 수 있어 달걀을 남겼다 다시 데워 먹는 일은 잘 없지만 혹시 남았다고 해서 다시 데워 먹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신선도나 냄새, 질감, 맛이 변하고 또 달걀을 고온에서 요리하면 독성분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껍데기 채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후에 달걀이 폭발할 수 있어서 심각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샐러리를 생으로 먹습니다. 샐러드나 수프에 넣어 요리하면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지만 샐러리를 뜨거운 음식으로 요리했을 때에는 요리해서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다시 데워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샐러리에는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시 데우면 이 성분은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만듭니다.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환되며 이 성분은 암 위험성을 높이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샐러리는 생것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정말 인기 있는 채소입니다. 항산화 성분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약효가 있는 자연재료로 뽑히기도 하죠. 하지만 비트는 고온에 요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샐러리처럼 비트에도 건강에 해로운 아질산염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들은 비트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골고루 완전히 익혀 먹어야 안전합니다. 살모넬라는 익히지 않은 닭고기에서 발견되는 균인데 이 균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골고루 잘 익었는지 꼭 확인한 후 섭취하여야 하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닭고기를 요리한 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워 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닭고기를 다시 데워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데워 먹어도 맛은 그대로지만 단백질 성분은 변환되어 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나 다른 고기와 달리 닭고기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는 것은 삼가되 만약 닭가슴살이나 닭다리를 다시 태우려고 한다면 전자레인지를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다른 음식보다 약간 더 오래 데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고기는 닭고기만이 아닙니다. 화학약품과 방부제를 사용한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화학적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의 재가열 후 발생하는 콜레스테롤은 관상동맥 심장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가공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날 그냥 차갑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여섯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에 함유된 단백질은 효소나 특정 미생물로 인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버섯을 요리한 후 실온에 보관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요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데워서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복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심장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버섯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이를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상태로 먹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남기지 않고 먹거나 남아도 단시간 내에 다 먹는 게 좋습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일곱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먹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그냥 생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것으로 스무디나 샐러드, 크림소스를 만들어 먹으면 요리하지 않아도 시금치에 함유된 좋은 성분을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익히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합니다. 아질산염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입니다. 샐러리, 시금치, 그리고 비트 이 세 가지 식품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질산염의 농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질산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으신가요? 만약 질산염을 함유한 음식을 다시 데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산염은 다시 가열하면 바람성 아질산염으로 변합니다. 특히 가열하고 냉각되고 그리고 다시 데워진 시금치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유럽식품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아질산염은 혈액의 해모글로빈이 필수 산소를 몸 전체로 운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질산염은 어른들에게도 위험하지만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아기가 아질산염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다면 치명적인 블루 베이비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여덟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영양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따뜻한 요리로도 먹을 수도 있고 차가운 요리에도 어울립니다. 익은 감자를 요리한 후에 바로 냉장고에 넣어둔다면 다시 데워도 안전하겠지만 조리된 감자를 실온에 보관하면 보툴리놈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박테리아균을 만들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균은 전자레인지의 열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리한 감자를 나중에 먹고 싶을 때에는 으깨 놓거나 차가운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요리한 후에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바로 넣지 않았다면 다시 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아홉 번째는 근대입니다. 근대는 산화방지제와 필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지만 질산염이 약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요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근대를 주스나 스무디 샐러드로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열 번째는 모유입니다. 모유는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펌프를 이용해서 미리 짠 모유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이를 여행 중이거나 기타 필요시에 활용하지만 모유를 다시 데울 때에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됩니다. 열이 불균일하게 분포되면서 모유에 특히 뜨거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아기에게 먹이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암물질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모유가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에 담겨 있다면 먼저 모유나 분유를 녹인 후 냄비에 붓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든지 냉동된 모유병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해동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열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음식들은 다시 데워 먹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세요. 괜히 아깝다고 드시면 부작용이 생기기 일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